그러니까 타이밍이 살짝 애매하네 네 아 애매하다 일단 이겼으니까 한 번 더 갈게요 네 자 다들 화이팅 개팡이님 뭘로 아시는데 배틀태그 한 번 줘봐요 이 판 끝나고 배틀태그 한 번 줘봐 뭐가 문제인지 한 번 봅시다 힉힌 빨이 없는건지 빠른 픽 해주세요 용사마님 아유 픽 빨리해놨어 로드고는 개인지 빨리 골라요 아 감사 감사 리프하세요 오케 딱 좋아 아 좋다 좋다 아 이분은 저희 전문 루시오네 아 루시 잘하시는 분 아니아니 원힐 가요 믿어요 지금 연승중인데 지금 서브힐러를 잘하는 사람이 저기 뭐야 거의 별로 없어갖고 차라리 딜로 미는게 훨씬 쉬운거일거야 어 안아 하지마 안아 하지마 안아 하지말래 자꾸 왜그래 겐지에요 자 로도군님 빨리 겐지하려니까 뭐야 픽 장난치면 안돼 그러면 저기 뭐야 이런 애들 여기서는 애들이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안할거에요? 아니 안돼 안돼 하지마 하지마 아 벌써 픽 바꿨잖아 아 아이 겐지하세요 너희 픽 너희 픽 호그 되었어요 감옥 좀 태울께요 저기 픽 저기 픽 킬 네이 킬 네이 있어요 킬 네이 피빽 이때 경기 ps 4명 화물 뒤 승관이 또 화물 뒤 딜이 안나오잖아 아니야 지금 데이한테 딸린게 아니라 지금 뒤에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말했지만 딜이 안나오잖아 딜이 딸리니까 딜이 안봐지는거지 저기 뭐야 딜이 나오면 딜을 볼 필요가 없어 시끄러월드 용사만님 어딨지? 용사만님 용사만님 저 위길로 가던가 왼쪽으로 길이 돌아요 요거요? 위에 겐지 위에 리슨이 아나 빼세요 왜 안빼지 아나 빼라고 궁쓰지마 궁필없으니까 아나 빼라고 아 진짜 아 진짜 말 더럽게 안되네 아 외동빼 아 윈스턴 아 윈스턴 아 윈스턴 궁 깨졌으네 아 방금 깨졌다 아 이거 라인 최대한 전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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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등폼 믿고 전진해 아 자리야 이씨 윈스턴 위에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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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금 또 깨졌다 아 아무도 없네 왼쪽에 매크리 2층에 매크리 윈스턴까지 윈스턴 윈스턴 저 막inee있거든요 윈스턴 윈스턴 자리야 윈스턴 아이구 이씨 자리야 궁 썼니 아 죽었다 하아 윈스턴 윈스턴 뭐있다니 윈스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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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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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날려버렸어 나이씨 아 아 순면 아아 괜찮아 괜찮아 자 나이스 좋아요 하하 오늘 전림프 이따 저녁 먹고 100개 갈게요 이거 안 믿어 지금 원래 여기서 잠깐 좀 시험 자 이제 꼭 붙어있어야 돼 꼭 붙어있어야 돼 잡아 잡아 같이 잡자 빠졌다 빠졌다 어 왼쪽에 윈스턴이랑 뭐 많아요 뭐 많아요 자리아도 있고 겐지도 있고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뒤에 윈스턴 뒤에 충분하지마 괜찮아 화물 붙어요 여기 다리에 윈스턴 아니 자리아 잠시만 반격 깨진다 다 윈스턴 같다 아잇 잘했다 잘했다 아 윈스턴 윈스턴 아이씨 뭐 많다 아우 겐지까지 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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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해 자 이제 시간 없어 무조건 어 지금 들어가서 붙어줘요 무조건 붙어야돼 그래 아 顯at 아 수면 아아 manifestation 자리야 위에 맥크리까지 뒤에 뒤에 윈스턴 뒤에 윈스턴 똥조 똥조 다행히도 나왔네 우리 겐지 겐지의 메인 있다 이제 아 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어 떨어졌어 아이고 점프할라 떨어졌어 아 나 젠장 주유소 위에서 막아요 어 윈스턴 윈스턴은 안 되시나? 윈스턴 아 윈스턴 해줘요 윈스턴 아 그래요? 잠깐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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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바님 잠깐 대기 노바님 대기 디바 잘하네 디바 엄청 잘하네 디바 윈스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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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용사마님은 저기 뭐야 최대한 7팩 근처에서 싸워서 어 그 다음에 루시우 어딨지? 자 루시우도 죽으면 안 돼요 루시우 어디갔어 루시우 어디갔어 근데 오고있구나 디바 엄청 잘하시는데 디바님 나 밀면 떨어져요 좀 뒤로와 라인이 좀 뒤로와 라인이 좀 뒤로 오면 돼 너무 앞에서 일어넣어 리퍼 여기야 리퍼 여기 구멍있어 여기 구멍 뒤에 숨어있어 윈스턴 자리야 광벽도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좀 내줘 좀 내줘 좀 내줘 기다려 윈스턴 윈스턴 2층 아이고 아 숨이 안아 됐다 빨리 풀었네 윈스턴 라인 내려와 라인 내려왔어 레온 망치지 라인 내려와 자리야 잠시만 방금 깨지거든요 자리야 어 뭐야 이거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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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잘라주세요 아무도 없네 화물 쪽에 우린 다 죽었어? 아이고 뒤에 베이 뒤에 베이 아이고 죽었다 자 죽으면 안 돼요 이제 한번 대기 좀 좀 좀 내줘 Huge 빨리 아 hour 나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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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지금 가자 이제 비비로 가자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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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물에 붙어 화물에 붙어 화물에 붙어 화물에 붙어 화물에 붙어 아 얘네들 다 나만 다 우리 가는데? 아 잘해요 자 괜찮아 괜찮아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니 마곡도 있어 위층수기 우주방어 가자 우주방어 자 겐지쿵 대기하시고 기관이 조금 숨어요 어? 어 왼쪽에 왼쪽에 메이 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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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 아 이 스키 메이새끼 나 죽이려 한다 아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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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메이 아 다 죽었네 자 구제 다 써 다 써 화물에 무조건 붙어야 돼 아 아 아 안 돼 나 혼자 남았다 아 죽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여 아무도 없나? 왜 아무도 없지? 아 자연생 깨졌다 아 아 아 수고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아 아 아 아 네 저 1점 먹었잖아 네 아니면 조합을 알려줘도 말을 안 듣지 흠 아 네 네 네 자리 있습니까? 아 어서오세요 뭘로 하세요? 저 탱커 나 힐러요? 힐러 되세요? 네네 아 몇 점이신데요? 저 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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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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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기간제 한국인님 몇 점이세요? 1600점이요 1600점은 아쉽게 같이 못해요 왜냐면 청해집 아들래미 점수 엄청 높으시네 네? 청해집 아들래미님 1872점이요 2800이잖아요 1872점 아니에요 아 2800이네 죄송해요 다음에 같이해요 아 예 2800이 엄청 잘하시네 아이온님 나갔고 기간제 한국인님이 누구지 그럼? 저요 아 기간제 몇 점이세요? 1600점이라고 아 맞다 죄송해요 지금 헷갈려 그럼 같이 못해요 제가 2600 넘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? 네 죄송해요 한국인님 네 양한바리님 어서오세요 2500은 심해가 아니잖아 2000원은 아랫분들만 가능합니다 내 실력이 그렇게 잘하지 않아 다만 조합만 좀 맞출 줄 알지 이기는 조합을 잘 짜요 제가 그쵸? 네 인정? 인정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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